여기 동네 사람들이 어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.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줄을 대서 저렇게 해조류, 한국의 미역처럼 해조류를 키워서 지금 수입을 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뭇가시리 또는 뭐 어떤 해조류 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해조류들을 지금 양식을 하는 모양입니다. 아 오늘 손에 물집 잡히게 생겼네. 저 안쪽엔 파도가 지금 들어오는데 저 라인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이게 지금 해초가 자라고 있는데 해초가 그물에 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루플라우드 이게 어장인데 어장에서 이렇게 키우는 모양입니다. 루플라우드 우뭇가시리처럼 미역 또는 이런 것처럼 어장입니다. 저분은 수확하는 모양이네요. 루플라우드 조류가 약간씩 저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류를 따라서 쭉 가보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지금 다 이쪽이 루플라우드 농장이네요. 농장 해초농장 저렇게 아침부터 많이 채취를 해 가지고 저거를 말려서 또 이렇게 가공을 해서 먹는 것 같습니다.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. 지금 엄청 낮은데 아 저는 다이빙 지금 스쿠버 다이빙을 나가는 사람들도 있네요. 어디로 가나 쫓아갔으면 좋겠다. 가서 흥정을 해 봐야 되나? 저는 다이빙 지금 감사합니다.